암행어사 박문수는 지방으로 노비도 거느리지 아니하고 홀몸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더운 말복대라 길을 가다가 주막에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를 옆에서 보고 있던 노인이 난데없이 호통을 쳤습니다. 에잇 여보시오 세상에 늦게 늙은 노인을 옆에 두고서 자기만 맛있게 술을 들기요. 한 잔값이 얼마나 비싸다고 총권하는 맛도 없이 이 세상을 어찌 살려고 그러오. 원 철회 가지고 어찌 크니를 할까. 즉 즉 사람이 웅졸하기는 원. 이런 봉변 있나. 내 돈 가지고 내 술을 먹는데 시비를 하고 나서 얻어먹는 건 무슨 경우인가. 라고 박어사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잔 술값만 있습니다. 아니 콩 한 조각도 쪼개먹는다는 말도 못 들었는가. 하시는 말씀마다 구구절절 오르시니 참으로 미안합니다. 한 잔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두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노인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다고 이번에는 내가 한 턱을 걸게 내리다. 자 가서 큼직한 여관에 들어서 배불리 마셔봅시다. 이리하여 같이 길을 가다가 어느 여관에 들었는데 노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안주 없는 술은 먹지 아니하니깐 힘껏 자러 오시오. 이러지 아니한가. 저런 돈이 있다면 아까 왜 나에게 인색하게 술 한 잔 안 산다고 호통을 쳤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사 먹을 일이지. 주무! 내가 꼭 할 말이 있는데. 노인은 술 한 잔을 마시며 뜸을 들인 후 발을 이왔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은 죽을 거야. 오늘이 이 세상 끝이다 이말이야. 허큰일 이루군. 이러자 주무는 처음에는 놀랐으나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불안해져 마침내 살려달라고 내달렸습니다. 노인이 장난삼아 남의 생명을 농담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었지요. 아름다운 얼굴에 사색이 가득하였습니다. 살려면 돈 삼천량을 내게 지금. 아니 이런 주막에 어찌 그리 큰 돈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럼 별 수 없지. 오늘 저녁에 죽어보라고. 나는 도울 수가 없구먼. 돈이 중한가. 사람 목숨이 중한가. 적이 윗목을 하고 묻어둔 항아리에 돈이 삼천량이 더 있고먼 그래. 죽고 나면 그 항아리에 가득한 돈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서방 몰래 딴주머니를 찬 것이 삼천량이라. 왜 따로 돈을 모아놓았을까. 각시가 이심이면 편심이구먼. 서방이 참 좋아하겠네. 이러니 여자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오늘 저녁 잠이 들 때 누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거든. 절대로 열어주면 안 되네. 손님을 받으면 당신은 죽게 되어 있어. 죽어가는 소리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열어주지 마. 알겠어? 이윽고 밤이 되자 노인 말대로 어떤 남자가 와서 누구라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모, 길을 가는 낙은애인데 하룻밤 좀 묵읍시다. 제발 문 좀 열어보시오. 주모 제발 열어달라고 사정하고 애원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주모는 노인의 말대로 절대로 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서 문을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주모는 노인의 말을 계속 떠올리며 꾹 참았지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아침 내 그 문을 두드리던 남자는 지쳐서 가버리고 여자는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한시경이나 지났을까 서방이 들어왔습니다. 어디 간다고 나간 사람이 이 후밤중에 들어오는데 놀랍게도 시퍼롱 팔을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라는 아내에게 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예뻐.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약해. 게다가 은근히 제 인물 자랑을 하지. 그러니 주변에서 당신에게 눈독을 드리는 놈이 한둘이 아니야. 이렇다면 위집 서방이라도 불안할 거야. 반반한 여편내를 데리고 사는 놈의 심정을 모를 거야. 속담에 이르기를 마음 헤픈 과부가 한 동네에 시아버지가 열둘이라고 하지 않아? 내가 그동안 자네 품행을 지켜보았지. 여차직하면 이 칼로. 그런데 내가 오해했어. 오늘 저녁에 자네를 보고 말이야.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니 용서해 주게. 한편 그날 박어사와 노인은 여관에 나오고 있었고 노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자란 모름직이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자야 한다. 낮에도 그렇지만 특히 밤에는 낯선 사람을 절대 집에 들이지도 말고 만나려고 나가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지. 박어사와 노인은 길을 걷다가 어떤 부잣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부르는데 단체 나오지 아니하여 궁금해서 대문 안에 선뜻 들어섰더니 하인이 하는 말이 지금 이 집에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 죽어서 경황이 없으니 이 돈을 가지고 저기 여관에 가서 유하십시오. 우리는 잠자리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죽은 아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여주시오. 내 의술을 좀 안다오. 노인은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젖히고 아들의 온몸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서 닭 한 마리 잡아오너라.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닭을 가져다주자 노인은 닭의 목을 댕감 잘라내고 흐르는 피를 죽은 아이 입에다가 넣었는데 뭔가가 아이 입에서 꼼지락꼼지락 해서 보니까 지네가 있었습니다. 지네 한 마리가 목에 걸려있다가 닭 피에 놀라서 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지네와 닭은 상극입니다. 이렇게 고마운 때가 있나 자식 살려준 공으로 내 재산반을 떼어주리다. 너무 만소 삼천량만 주십시오 이리하여 노인은 육천량 오음을 마련하였습니다. 박어사와 노인은 산중기를 걷다가 또 한 잔을 마시고 쉬는데 여보시오 철문이 이 돈 잘 갖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려 내가 지금껏 한 일을 보고 벌벌 떠는데 사실 떨만도 하지 그러니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그리고 오 줍자는 벼슬 때나 했다고 우출거리지 말고 딱 한 사람 사정도 살피고 내가 오지 않더라도 그런 정신과 자세로 잘 살게나 이러면서 노인은 어디로 가는 모습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직후에 어디에서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미륵님께 비나이다 아버지가 이골 이방인데 국고 육천량을 축내는 것으로 인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까지 바치지 아니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백일치성을 이렇게 들이오니 미륵님 살려주소서 아 그러고 보느니 저 돌미륵이 어디서 본 듯하구나 그렇다면 바로 그 노인이 박어사는 괴짜노인이 부린 조화들과 호련이 떠날 때 남긴 말들을 떠올리며 미륵님이 이 처자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나에게 나타났던 것이었구나 하며 이 이방의 딸에게 육천량 오움을 주고 혈암을 살릴 수 있었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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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